원양어선이라도 뛰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덥서갔어요? 여기 오미주 씨 있대서요. 아이고, 왜 이렇게 물가에 애 내놓는 기분이지. 그런 기분 느낄 나이도 아니지 않아요? 야 너 여기서 뭐하냐? 드라이버, 알바. 배럴 끄면 그냥 다시 돌아와라. 기선수액자는 왜 치우는 거예요? 치운 게 아니라 자리 만들어 두는 건데요? 너도 딱 이 새끼야. 팝퓨, 팝퓨. 워트? 팝퓨. 오미주 씨, 아유 크레이지? 아, 이 사람이 먼저 잘 욕하잖아요. 뭐요, 먹고 죽으려는데. 뭐야. 니 그림이 숨겨진 걸 누구한테 들킨 적 있냐? 나 귀여워요? 너가 말한 라푼제리. 서다나야? 그럼 너는? 이 영화. 나 그냥 확 오늘 올라가 버릴까? 나 계속 그거 하고 있어요. 좋아해 달라면서요.